어? 저기 벨트 처녀 다시 해 벨트 처녀 다시 하라고 아니야 지금 불안해 뭔가가 증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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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거 없어 증정 증정 뭐가 증정됐어 응? 발바닥 어? 진짜 야 이거 근데 배터리 금방 나갈텐데 구형이라 구형이라 아니지 골동품 한 10분이면 나갈텐데 골동품 아 이게 사진이 아니지 사진이 아니지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움짤 가능한거잖아 움짤 아이 그런거 막 그래 가가지고 로터도 갖고가서 이거 회장님이 준거 해줘야지 자 오늘 견적날 기체들 회장님께서 주신 로터를 바로 승재 형님께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뭔디 뭔디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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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아 estimate 야 오늘은 견적날 기체들 에 흐흐흫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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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